안녕하세요. 24살 대학원 다니고 있는 정안나입니다. 하체는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통 넓은 바지만 입었었고 치마를 한 번 더 입어본 적이 없고 상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어깨가 항상 강조되는 것만 입었었어요. 처음에 옷만 봤을 때 너무 과감한 스타일이어서 안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입어보니까 되게 독특하면서 예뻐서 너무 좋았어요. 미니 스커트 꼭 입어보고 싶었는데 크롭탑에 매치하니까 다리도 길어 보이는 것 같고 또래 친구들에 비해 좀 어른스럽게 입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이돌같이 입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좋았어요. 히피펌은 제 로망 중 하나였는데 해보니까 끝나고 히피펌 하러 가고 싶어요. 평소 메이크업하면 항상 부어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메이크업을 그렇게 하고 다니면 어떨까 저는 파츠 너무 예뻤어요. 처음엔 너무 굳어서 잘 안 웃어지고 이랬는데 또 하고 싶어요. 안 해본 스타일 입어봤는데 오늘 입은 것처럼 입고 꼭 돌아다니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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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